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19뿌라수구 OT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제 강좌 중에 가장 핵심 강좌 19뿌라수구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뭘 가르친다는 건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19뿌라수구라고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저 숫자는 뭐야? 19는 뭐고 9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학습 방향은 올바르게 교정이 될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지가 하나 있죠? 처음에 수능 영어 문제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지를 대할 때 여러분이 그때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지를 앞에 딱 놓고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문제 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야기의 시작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하나를 풀 때는요. 그냥 뭐 영어로 풀면 되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지금 쓰는 것처럼 평가원 모의고사 한 개를 풀었을 땐 잘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2018, 2017, 2016 이 모의고사를 한 번에 몰아서 풀어놓잖아요. 몰아서 앉은 자리에서 한 3, 4회 평가원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누구라도 풀이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맨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패턴을 내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여러분 서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표지 앞에 유형편 문제집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유형편 문제집. 킹콩이 얘기하는 19브라스고 그거는 서점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출판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평가원의 문제를 분석한 유형편 문제집. 그게 바로 킹콩의 19브라스고입니다. 그럼 이제 19브라스고라고 숫자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 말이냐면요. 영어 문제가 총 45문제잖아요. 근데 45문제가 듣기가 17문제가 있으면 17문제는 이제 듣기는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독해로 해결해야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28문제인데 그 28문제가 문제 출제 패턴이 있다는 거죠. 마치 토플 공부할 때는 토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토플의 그 토플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고유함을 느끼고 토플 문제 푸는 방식대로 토플을 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수능 영어도 그 시험 제도 중에 하나래서 이게 존재를 해요. 약간의 잘 들으세요. 중위권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의 영어 실력이 모자른다고 해도 이 28문제 중에서 실력을 물어보는 9문제를 제외한 거의 20문제에 육박한 한 19문제 정도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패턴만 알고 영어 실력이 모자라도 그 문제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수능 영어를 약간 좀 너무 쉬운 시험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뭐 우리는 상관이 없고 점수를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킹콩의 19뿌라스 9뿐만 아니라 서점에 있는 문제집 유형평 문제집에서 근데 그런 문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실력을 물어보는 9문제도 있죠. 그래야 변별력이 좀 생길 테니까. 근데 현장에서 대치동에서 학생들하고 만나고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요. 중위권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이나 상위권 학생이나 사실상 여기에서 변별력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 다 맞히는 또 맞힐 수 있는 이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점수를 깎아 먹더라고요. 본인의 실력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지. 왜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감적으로 뭔가 이거 내가 이 점수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 많았을 텐데 그게 바로 여기서 틀렸으면 별로 그런 느낌 안 느껴 이거에서 틀려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19뿌라스 9 강의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1강부터 이제 여러분 스튜디오 버전으로 그리고 뭐 현장 버전으로 이렇게 제 수업을 따라올 텐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1번하고 2번 2개입니다. 근데 2번 중에서 특히 2번의 이 부분 좁혀라.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부 범위를 좁혀라. 19뿌라스 9 1강은요. 순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순서 문제만 몰아서 계속 풀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 문제를 한 가지 유형을 몰아서 문제 풀다 보면 누구라도 이 순서 문제가 토플이나 토익이나 IELTS나 다른 시험에선 존재하지 않는 수능 문제에서의 순서 문제만의 풀이법이 존재하는 걸 처음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킹콩이 문제 푸는 걸 이해하게 될 거고 이제 여러분은 그 문제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될 때까지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집중. 그러다 보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9뿌라스 9는 한 가지가 체화되기 전까지 다른 유형으로 공부 범위를 확대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좀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서 확실하게 알고 알았으면 두 번째 단어 넘어가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큰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만약에 이제 공부 이만큼 하잖아요. 그냥 영어로 공부한다면 저는 이제 계속 수능 영어만의 패턴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공부를 이만큼 하더라도 성적은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이 공부량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요. 19뿌라스 9는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이 수능 점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영어를 하지 말고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면 공부량은 똑같더라도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당연한 거겠죠.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아 맞아요. 유형편 문제집 봤는데 그거대로 풀어야 되겠다. 억울한 점수가 조금은 해소가 되겠구나. 우선 커질 겁니다. 영어가 아니라 수능 영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 여기서 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토익도요. 토플도요. 토익도 토익 기출문제집. 토플도 토플 기출문제집. 수능 영어도 수능 영어 기출문제집. 그걸 공부하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제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1강의 순서부터 말이죠. 이게 참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눈앞에 딱 봐도 공부 진짜 많이 하는 게 보이는데 보였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19브라스 9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서 따로 우리 학생들한테 두 번 다시는 억울하게 당신의 점수를 깎아먹는 건 절대 발생하지 않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점수 올려주는 첫 번째 방법이 19브라스 9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19브라스 9 1강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고 나면 어? 킹콩에 썼던 약속 지켜줬구나 라고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게 제가 한번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 19브라스 9 1강에서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1강부터 시작할 건데 공부 범위 넓히지 말고 하나씩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